자 우선은요 이 마인즈그라운드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시청자분들은 다소 좀 생소하실 텐데요. 하는 업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인즈그라운드는 마이스 산업이라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 생소하실 수 있는데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그리고 컨벤션, 엑시비션 이 네 가지를 약자로 해서 이루어진 산업 분야이고요. 마이스 분야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이제 꿈을 크게 꿨어요. 크게 꾸고 큰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라고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준비부터 섭외부터 전반적인 회사를 끝내기까지 사실 많은 걸 고려해야 되고 그게 종합 예술이라고 좀 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큰 비즈니스라는 데 있어서 산업의 이해도를 키우고 더 많은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삼을 수 있는 비즈니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스에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어서요. 과거에는 이 산업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명확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산업 간의 경계가 좀 무너지는 우리가 융복합 시대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이에 더해서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마인즈그라운드가 또 어떤 유연함을 반영할지가 궁금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고려하고 계세요? 마이스 서비스만 가지고는 초격차 비즈니스를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비즈니스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렸고 AI 기술 개발팀은 실제 엔지니어들이 들어와 있고 이 기술 개발팀을 활용해서 저희가 마이스 분야에서도 AI로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전시회를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 모객의 효율을 높여준다든지 그런 걸 데이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고요. 저는 느낀 게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산업 분야다. 해외 진출 전략도 좀 꿈꾸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실내로 작년 23년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반가운 교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저희가 법인을 설립해서 실제 미국의 현지 네트워크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관련돼서 우리 행사를 도울 수 있는 파트너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을 미국 기술 회사들을 방문시켜주고 현지를 구경해 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 운영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하는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인스그라운드가 글로벌에 진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회사만의 경쟁력과 색깔이 또 필요하겠죠. 어떤 경쟁력으로 해외 시장을 뚫을 생각이세요? 저희는 일반적인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의 브랜드로는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 거기에서의 우위를 선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회사, 기술을 가지고 기술 시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마인스 회사라는 타이틀,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서비스를 선불어 나간다면 충분히 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적응할 수 있고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마인스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계속 연결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글로벌화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게 구조가 돌아가겠다, 이런 큰 그림도 그리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앞으로 마인스 시장 자체가 커지는 아까 통계치처럼 실제로 연결을 해야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규모 있는 회사들이 이 연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각종 기술적인 솔루션을 쥐고 있는 회사들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솔루션을 쥐고 연결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규모 있는 회사들이 등장하고 그 이면에 이제 또 작은 다양한 시장 참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마인즈 그라운드 하면 우리는 이런 회사가 딱 될 거다. 이런 회사 그릴 수 있는 모습, 최종적인 포부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모든 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를 직접 주관하고 주최할 수 있는 오너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야의 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사를 직접 지휘하는 회사가 되어서 그 산업의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많은 덕을 쌓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